네, 제가 지난번에 CMI 콘서트 소개해드린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멋진 조이스 양의 피아노와 또 알렉산더 퀄텟이 함께했던 그 멋진 콘서트 기억하실 텐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와 정말 다나스에 저렇게 멋진 콘서트가 있다니 너무 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CMI 콘서트 2탄을 준비해봤습니다. 두 번째 콘서트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이 CMI 콘서트 시리즈가 쭉 있는데 이번 4월 20일 토요일날 그야말로 세계적인 기라성 같은 연주자들이 함께 모인다고 합니다. 바이올린의 초련인 그리고 스테파니 정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오시고요. 또 브람스 피아노 퀸텟도 들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데 자 그중에서도 제가요 스테파니 정 한국인 바이올리니스트를 만나볼까 하는데요. 최연소라는 그 이야기에 가장 잘 어울리는 그런 분이세요. 커티스 음대 아시죠? 천재들만 들어간다는. 그 커티스 음대도 9살에 최연소로 입학을 했고 또 시카고 슈퍼니 오케스트라 하면 미국의 5대 오케스트라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서 구악장을 하고 있는데 23살에 최연소로 구악장으로 뽑혔습니다. 정말 대단한 구애인데 스테파니 정 먼저 만나러 가보죠. 스테파니 정 먼저 만나러 가보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우리 스테파니 정 바이올리스트. 와 정말 너무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악수. 오 근데 그 사진에서 보던 그 이미지하고는 너무 다르신 것 같아요. 그 얘기 좀 많이 들어요. 그러시죠? 네. 특히 연주할 때 얼굴이 좀 무서워 보인다고. 아니 근데 실제로 뵈니까 너무나 이렇게 웃는 스타일이시고 굉장히 쾌활한 성격이신 것 같아요. 오 감사합니다. 약간 투페이스? 오 I have many faces. 한국말을 잘 이렇게 잘 하실 줄은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태어나셨죠? 네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한국말을 잘 하세요? 어렸을 때 뽀뽀뽀를 많이 봤어요. 네? 뽀뽀뽀. 미국에서 뽀뽀뽀가 어디 있죠? 그때는 엄마가 한국 마트 가서 비디오 테이프를 렌트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VCR, VHS 팁, 뽀뽀뽀 이렇게 녹음해 놓은 것들 빌려와서 집에서 보급을 했어요. 세상에. 그리고 그게 눈높이인가요? 그 쿠먼이랑 비슷한 건데 한국말 배우는 거 그거 집에서 엄마랑 많이 했었어요. 아니 지금 미국에서 지금 공부를 했는데 거의 한국 공부를 하셨는데요? 구문 뭐 뽀뽀뽀 이건. 집에서는 엄마랑 그런 거 공부 많이 했었고요. 이제 어차피 학교 가서는 영어를 다 배울 거니까 미국에서 태어나서도 엄마는 꼭 한국 말도 하고 한국 사람처럼 이렇게 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셨어요. 너무 훌륭한 어머니신 것 같아요. 네 우리 엄마가 좀 그래요. 어쨌든 아주 어릴 때부터 바이올린을 시작했다고 저도 들어가지고요. 세 살 되기 전 한 한 달 전부터 시작했어요. 아니 그게 어떻게 그냥 걸어 댕기다 갑자기 바이올린을 어떻게 해요? 저도 몰라요. 너무 어려서 기억에 남아있지도 않아요. 처음 시작한 기억이 없어요. 그냥 사진 보고 그러면 아 이분이 제 첫 번째 선생님이었었구나 뭐. 근데 사실 우리 엄마가 더 일찍 시켜려고 그랬는데 두 살보다 일찍 한 살 해. 아니 두 살 좀 더 earlier too. 와 대단하시네요. 근데 선생님이 너무 어리다고 좀 더 기다렸다가 다시 오라고 그래서 거진 세 살 돼서 다시 데리고 가서 시작하게 된 거예요. 아유 우리 스테파니 씨 엄마를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어머니를. 아니 사실 근데 그렇게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바이올린 했으면 언제 그 재능을 발견하셨어요? 글쎄요. 두 살 때부터 자라셨어요? 아유 설마. 제가 커테스 엄대 다녔을 때 공부하신 선생님을 제가 일곱 살 때 만났어요. 와 그럼 일곱 살 때 벌써 그러면 그 교수님이 스테파니의 재능을 알아본 거네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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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다고. 그래야 된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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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후에 그 이후에 두고 가는 것 같고, 지금은, 꼭osis해야 하는 것 같고, 그 이후에 뛰어가는 것 같고, 죽는 것만으로도 그후에 죽는 것 같고, Mr. Who would you like to do it to be a musician? 제 개인적인 직업에는 나는 오 Nope, 그러나, 저에게 제가 그립하는 것일 것 같고, 제가 그냥 뮤지션인 것 같아요. 제 목표는 너무 완료된 뮤지션인처럼 내가 가능한 한 테이블지는 그래서 제로하기 위해서 솔로, Perez, cupcake, 오이크라, 다른 뮤지션에서 좋아하는 뮤지션인 것 같기는 나이 Brent 일으켜야 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래! Thank you. It was nice talking. 너무 반가웠어요 진짜. 성격이 너무 좋아가지고. 성격 짱.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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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 그는 그의 인트로는 그의 인트로는 정말 인트로 정말 인스피를 하는게 정말 인스피를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는 좋아하나요? 저는 좋아해 그래서 너는 어떤 인트로도? 네, 저는 비올라 제가 비올라 그래서 스테팬이의 비올라 어떠한가요? 너무 좋은데 i love i was watching her bow hair while she was playing and i noticed that her bow was very straight and i love the sound that it produced as well so it's interesting to hear that from like a very high level violinist and kind of learned from that too how was the concert today the concert was brilliant we enjoyed every bit of it everything was wonderful 어때요? 스테파네? 스테파네는 정말 훌륭한 것 같아요 스테파네는 정말 훌륭한 것 같아요 모든 걸 좋아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어요 정말 멋진 퍼포먼스 여러 개의 스타일로 특히 cello cellist? 네 어떤 instrument을 play? 네, 저는 cello 너는 cello? 네 네 안녕하세요 한국어로? 아니요 어떻게 한국어로 말해요? 매일매일 저녁 스테파네는 어떤 콘서트였어요? 오늘 콘서트였어요 정말 좋았어요 정말 좋았어요 정말 좋았어요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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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스테파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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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훌륭한 violinist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정말 좋았어요 그가 바로 그가 네 여러분이 그냥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높은 violinist 그래서 어린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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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프랑스의 프로젝트의 콘서트입니다. 다시 만나요. 정말 놀랄게 될 것 같아요. 모든 콘서트도 정말 놀랄게 될 것 같아요. 유리한 것 같아요. 오늘 완전 다른 사람인데요. 오늘 스테파니예요. 와 공주님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근데 너무 멋있었어요. 재밌었어요? 재밌는 게 아니고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진짜? 정말 재밌는 콘서트였어요. 진짜 사람들 너무 다 좋아했어요. 정말. 관객들한테, 이거 보는 사람들한테 한마디 해줄래요? 와준 사람들한테? 오!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It was my first Doc Nani Serenade performance. And it was such an honor to play it with the musicians that I was given the opportunity to perform it with today. So I'm glad you were all here to be a part of it with me. Thank you. Thank you. Don't forget to subscribe to MC Sanhua. Thank you. 네, 제가 지금 콘서트를 마치고서 나왔는데요. 아, 제가 콘서트를 마친 게 아니죠. 콘서트를 잘 보고 나왔는데, 정말 이 달라스에서 이렇게 세계적인 레벨의 연주자들이 하는 그야말로 감동의 무대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행운 중에 행운인 것 같고요. 여러분 꼭 한번 와서 보시면 천상의 그런 소리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최고의 콘서트였습니다. CMI 화이팅! 많으 constituency 성공 ~~ 불러나 부습 창원 인사 상호 여러분 여러분 Cord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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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